죄송한데 바보는 아니시죠? 이봐요 장도연씨 아니 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아니요 아니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면을 보셔야죠 무슨 바보라뇨 수치스럽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신뢰가 있었네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료나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제가 바보라고 얘기한 거는 어머 괜찮아요?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면을 보십시오 바보라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 이거나 먹고 빨리 가져 먹고 싶네요 먹고 싶어요? 아유 아닙니다 드십시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500원어치 드세요 아니 500원도 있다가 갈 때 또 버스 타고 가야 돼가지고 드세요 병원도 없어요 아 진짜?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데서 누가 뒤통수 후려치면 전주하세요 드세요 음 음 음 아허허허허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음 음 맛있어 으흐흐흐흐흐흐 생크림 묻었어요 아유 아유 제가 신사 다칩니다 죄송합니다 음 음 음 와봐요, 와봐요. 혓바닥 내밀지 마요. 아, 예. 본 장면이 있어서. 눈 촉촉하게 하지 마세요. 난 노래가 안 들리니까. 고맙습니다. 됐어요. 다 지었습니까? 됐어요. 고맙습니다. 아, 야! 너 수염 어디 갔어? 내 수염! 나 이거 수염 없으면 이상했습니다 말이야! 매직으로 그린 거잖아, 매직으로! 매직으로 그렸잖아! 용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! 야, 너 가!